안녕! 오늘은 산딸기 케이크를 만들 거야. 건물 건물! 맛있겠다! 얼른 만들어보자! 그러자! 먼저 반죽을 만들고 오븐을 구워서 기다렸다가 꺼내면 빵 부분은 완성! 이제 생크림을 바르자! 그리고 딸기 시럽도 듬뿍 뿌리면 드디어 산딸기 케이크 완성!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? 얘들아, 안녕! 뚝딱맨, 안녕! 뚝딱맨, 안녕! 가장 중요한 산딸기가 빠진 것 같아. 내가 도와줄게. 우와, 고마워, 뚝딱맨! 이때다! 매운맛을 보여주겠어, 토이! 아유, 재밌어! 깜짝 놀랄 거다! 고맙긴! 어서 만들어볼까? 응! 어? 왠지 케이크 색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? 어? 그런가? 꿈이? 난 모르겠어. 케이크 만들기 대성공! 우와! 뚝딱맨 덕분에 완성할 수 있었어! 고마워, 뚝딱맨! 아니야! 맛있게 먹으라고! 오, 핫소스 좀 뿌렸어! 아유, 재밌어! 우와! 참 잘했어! 아유, 참 잘했어! 아유, 참 잘했어! 아유, 참 잘했어! 아유, 참 잘했어! 고마워! nuischer가 수위에 Heria 감사합니다.